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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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천날뛰고 있습니다. 빨강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탑 빨강팀 포탑 파랑 파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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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